다음에서는 박영선 가수님의 미스 차이나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우연한데 하늘고만이 당신의 눈에여서요 오늘 한 대도 착착순지 중 사연을 남가는 여자 지적 없는 사람들의 인증을 찾아올까요 그 아가씨는 미스미스미스마 차이 나 너무 자꾸 한마디로 멘탈을 하고 입술자로 찍어왔어요 나는 연한 때 하던 것만이 당신의 노래였어요 오늘 아무데도 만나주겠죠 사연을 만드는 거다 이 정도는 사랑이 되죠 본정에 다가고 기다리는 그 사가씨 미스미스미스 차이 나 고마워 다른 그녀의 노래 미스미스미스 차이 나 멘탈을 불러내 미스미스미스 차이 나 나 아니면 함께하는 건 당신의 노예였어요 오랫동안에도 찾아주겠죠 사연을 만나는 여자 오랫동안에도 찾아주겠죠 사연을 만나는 여자 오랫동안에도 찾아주겠죠 사연을 만나는 여자 사연을 만나는 여자